2020년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새해 첫마음 첫걸음은 하나님의 성경말씀과 함께하시길 소망하며 역사소 숙가나무 성경통도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성경 길라자비 교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재미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대 제국을 제사장 나라의 경영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이야기를 통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찬양하는 대시간이 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사도마을의 이 고백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로 저와 함께 행복한 성경통독 여행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박사 조병호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올 한해 365일 동안 공부하셨던 성경이야기가 2020년 1월 3박 4일 기간에 한 번에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성경 모든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